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달한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못 온 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성정보, 일단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IT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종속회사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 분야에 하이케어넷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도매 사업 분야에 인성디지털이 있고 네트워크 장비 도매 사업인 아이넷뱅크 등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리포트 아니고 최근에 했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기대감에 원격 의료주가, 원격 AI주, 의료 AI주가 강세를 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21일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힘입어 원격 의료주가 줄줄이 금뜨게 했다. 개인 맞춤형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인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소프트센, 유비케어, 케어랩트 등의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우선 섬, 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 초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은 1년 이내 비만성 질환은 30일 이내의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대면 관련돼서 진료를 강화하면서 동사회는 수혜가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의료 AI즈원 올라갈 때 주가가 움직였었죠? 그랬다고 현재는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대로 다시 돌아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상승할 때 가격을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간 2000원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로 보시면 되겠고 2000원 300원, 2200원 이 가격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차트로 보시게 되면 1차 상승 후에 2차 눌림목 현재는 3차 상승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4차 조종 나오게 되면 5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름대 같은 경우는 3100원에서 2700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볍게 지금 오늘 돌파를 했죠.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가상 예를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종가상 다시 뭐 2000원대 후반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구름을 또 거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100원 정도의 구름대 상단을 꼭 지지받는지 종가상 지지받는지 꼭 확인하시고 확인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되겠고 현재 구름 매물대 같은 경우는 3300원에서 355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만 돌파가 되면 가볍게 신고가도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상당히 두텁거든요. 3550원 여기까지를 종가입니다. 장중은 이제 의미가 없고 종가상 계속 여기 지지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 종가 확인했다 그때부터 분할을 접근하셔가지고 신고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죠. 그거를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2700원이 되겠고요. 2차 지지대는 2200원이 되겠습니다. 1차 지지대는 3600원, 2차 지지대는 4500원이란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00원 위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한 달 동안 68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치원을 지금 팔고 있는 기조로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한 달 동안 24만 7천 주를 샀는데 치원을 지금 들어오고 있죠. 누가 들어오고 있냐? 금투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 현재 입질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투하고 투신이, 금투는 현재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신은 현재 입질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투신이 10만 주를 샀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누가 핸들링하고 있느냐? 현재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 어떻습니까? 내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개인이 이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있다.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3.79%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4%부터는 다소 부담된다,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물론 2%대, 1%대, 0%대로 갈수록 순차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 지분율은 18.18%입니다. 이렇게 보기 별로 좋지 않은 숫자도 연결되었네요. 18, 18, 18.18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튼 최대 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 된다는데 동산은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은 다소 미흡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경영이라는 건 반대는 뭡니까? 책임경영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무책임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최대 주 지분율이 낮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가 한 30% 이상 돼야만이 내가 여기다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밤에 잠을 안 자더라도 어떻게 해서도 실적을 올리고 주가를 올리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열의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하는 회사냐? 아까 설명 다 드렸죠? 관련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021년도에 매출액이 2,500억 원대에서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3,100억 원대까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도 8억 원, 9억 원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기별로 보시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23억 적자, 2분기 때 17억 흑자, 3분기 때 7억 흑자 그렇기 때문에 1,2,3분기를 합하게 되면 플러스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계속 적자, 흑자를 반복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는 영업이 증가보다는 조금 약간 좀 적게 영업이 조금 감소할 거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04% 이 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유보율은 29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회사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이 204%인데 유보율이 299%밖에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되야만이 재무적으로 튼튼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는 반대네요. 부채비율은 200%대 유보율은 역시 200%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는 30원, BPS는 1996원 30원으로 내년에 올해 내년 이게 예상 컨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 실적 기준을 한 번 P1를 한 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0원이면 이거 계산을 해야 되나요? 30원, 300원, 3000원 예, PR 100배가 넘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설명드렸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매출액 동향을 보시게 되면 주로 어디서 나오냐 IT 인프라에서 45% 네트워크 장비에서 31% 소프트에서 23%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바코드 프린터를 자회사인 아이넷뱅크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은 40%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마지막 12절을 했던 게 2021년도네요. 올해 2023년도가 다 끝나가지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은 200% 이상 유보률도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자로 튼튼하지 않으니까 언제든 유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사함이 연결대상회사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아이넷뱅크, 인성디지털 뭐 이런 회사들 있죠. 아까 어떤 자회사와 관련된 내용까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요 연결대상 회사로는 네트워크 장비 및 오토 아이디 제품 판매한 회사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 판매한 회사 의료용 기기 제조한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한 회사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원 회사 그리고 네트워크 컨설팅 및 유지보수 아웃소싱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 오늘 종가 3490원입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핸들한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자, 이게 아까 제가 잘못 봤나요? 자, 예, 2021년 맞습니다. 2021년, 자, 2022년을 잠깐 착각했었네요. 예,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익이 45%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영업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정부에서 정부하고 당이죠. 정부하고 여당이 해가지고 비대면 진료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78.7이기 때문에 이미 과일구원에 들어왔고요. 수급 추세는 92.2이기 때문에 이미 과일구원에 들어왔다. 그래서 차트 추세나 수급 추세나 현재는 과일구원에 들어왔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지밴드 상단은 2700원 하단은 2400원인데 현재 오늘 좀 급하게 상승하면서 볼린지밴드 상단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린지밴드 상단이 현재 캔들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럼 어땠습니까? 캔들은 조금 기다리겠죠. 볼린지밴드 상단이 올라올 때까지 캔들이 좀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항대 같은 경우는 4500원 지휘대는 2700원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폐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휘대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갔던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성정보에 대한 정보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까 합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농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